그러면은 준비해 오신 곡 우선 들어볼까요? 저는 이 곡을 한 의미는요 같이 거의 비슷하게 데뷔했는데 이분을 어떤 리스펙트 하는 의미로 신승훈 형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크아..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는 장미보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너는 장미보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아름답진 않지만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도 진한 향기가 여기까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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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싶잖아요 이거 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멤버가 사실 저는 민종신 씨의 노래가 듣고 싶은 거지 신승훈 씨의 모창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저희가 캐스팅을 하게 되면 아마 노래보다는 랩 파트를 맡아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진짜 제가 선생님 제가 랩에 약합니다 근데 조피가 아예 안 되어 있나요? 랩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완전 랩은 제가 거의 못 하고요 네 랩에 가까운 예전 선배님 노래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아... 벌써 예상이 되네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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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 다 pertin 둘둑 오케이 drilled ю 아... except 육 lijk 에 에 이 세상의 에브레온 장사 어딨어 깎아달라고 졸랑대니 원 이런 짓을 아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오디션하는지 몰라가지고요 어제 술을 먹었어요 아하 웃으면서 너 시원하게 나오는데 고추장찌개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형들은 살아있는 아 굉장히 근데 몰입이 되네요 왜냐면 그 곡을 파실 때 애누리 없이 파시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본인의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담아낸 것 같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애누리 진짜 해드린거죠 저희는 너무 솔직히 너무 끌려요 어 저희는 윤종신씨를 캐스팅 캐스팅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캐스팅 하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캐스팅 하려고 했습니다 다이사미 띄워가 포기를 하면 저희가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캐스팅 할 준비가 돼있었는데 네 YG도 좋아요 YG도 캐스팅 하겠습니다 저 거의 건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YG도 보시면 저희 녹음실 사용하겠습니다 아메바는 건물 없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죄송한데요 지하에 있는거 같은데 그럼 컨택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?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좀 솔직하게 윤종신 선배님이 팔짱을 끼시기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현석이랑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마음만 사겠습니다 우리 캐스팅을 캐스팅을 포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캐스팅을 하겠습니당 하하하 대포 와 끝났어 와 와 부엌다 진짜 와 병원 한 것도 없는 거 그럼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죠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?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맨친의 몸뚱이 김현중입니다 오 좋아 좋아 별명 김개나소나 이건 무슨 뜻이죠? 어쩔 땐 개 같고 어쩔 땐 소 같고 해서 오늘은 어떻게